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써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가 주의를 맞이하여 변함없는 주님과 함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름다우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변함없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네 변함없는 하나님처럼 변함없는 아름다운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눴듯이 인생은 아름다워 뭐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 또 인생은 마라톤이다 뭐 이런 비유도 있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을 어떤 분은 등산과도 같다 산을 오르는 그런 등산과도 같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다 어떤 시작과 끝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일들 다이나믹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드라마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의 그 유행과 가사도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 인생에 뭐 그렇게 미련 두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인생에 대한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인생은 날씨와도 같다라는 비유를 같이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은 날씨와도 같습니다 인생은 날씨와도 같습니다 우리 삶은 날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아주 화창하고 맑은 날씨처럼 참으로 행복하고 이렇게 따뜻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가 오는 날처럼 슬플 때도 있고 또 아주 무더운 날처럼 아주 지치고 힘들 때도 있으며 또 이 추운 날처럼 앙상한 마른 나뭇가지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힘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마치 날씨와도 같다 이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상이 정말 저는 달라 보였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빛이 있으라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저에게 다이나믹한 그 광경이 펼쳐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제가 홍대 쪽에 살았는데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교회였는데 지하철을 타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끝나면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밤 10시까지 롯데리아에서 그렇게 서로 신앙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와 믿음 생활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삶은 너무나도 치열했는데 맨날 나는 무언가를 쫓기만 했고 꼭 뭔가 돼야만 했고 뭔가 항상 무언가 바삐 살고 뭔가 항상 마음 안에 이 외로움과 슬픔이 항상 가득했는데 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기분이라면 나는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아주 정말 계속 그 기분이 마치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여기다 내가 텐트 치고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분이 정말 저는 공감이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신앙 생활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항상 고속 행진으로 이렇게 우리 믿음이 쭉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날씨와도 같이 저의 신앙 생활에도 먹구름이 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뉴욕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민 오실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더블 백 두 개 들고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제가 아시는 목사님 그냥 전화번호 하나 들고 미국의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만약에 뭐 그렇지 이 정도 외로움은 다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제일 힘들었던 것 나를 제일 시험 들게 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라이드였습니다 라이드 저는 그때 유학생이어서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중에서도 좀 친한 그룹이 있고 안 친한 그룹이 있는데 저를 라이드 해주었던 그 친구가 조금 저랑은 친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저랑 친했던 친구가 저를 라이드를 해주려면 먼 데서 뒤로 왔다가 다시 저를 데리고 다시 교회를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친하지 않지만 이렇게 라이드를 부탁을 했는데 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 진짜 너무 치사한 겁니다 너무 눈치가 보이는 것 5분만 늦어도 막 그 막 막 막 막 그 이 냉기가 흐르는 차 안에서 막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는 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옮길까? 가까운 데로 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때 막 펠리세이즈 파크웨이를 타면서 40분 거리를 그렇게 가면서 아 역시 차가 있으니까 좋아 뭐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진짜 그때는 너무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정말 힘들어야 되나? 이 라이드 하나 때문에 근데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참 정말 서러웠던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기쁨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때로는 열정적이어서 아주 패셔네이트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아주 크리티컬하게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이렇게 되지? 왜 이건 이렇게 해야만 되지? 왜 우리가 교회에서 꼭 이렇게 기도해야만 되지? 뭐 이런 크리티컬한 아주 매우 차가운 그런 신앙 생활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 목회자들은 여러 성향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다양한 성격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쉐어링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차분하게 주로 듣는 형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질문형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 이거는 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요? 질문형의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순종형 아휴 목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좋습니다 계속 가르쳐 주시옵소서 뭐 이런 분들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얘기한 이 신앙생활의 이 모습들은 다 이 상태, 어떤 이 컨디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어떤 우린 신앙생활의 어떠한 상태, 어떠한 모양 그런 컨디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날씨로 돌아와서 이 신앙생활이 날씨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 신앙생활의 이 상태, 이 컨디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생활이 이 날씨와도 같지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바로 이 해와 같다 이 태양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춥던 덥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태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되는 게 이 태양이 그 빛을 조금 바라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잠깐 쉬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태양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태양처럼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10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늘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태양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날씨처럼 우리가 구름에 가려져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이 믿음 생활에 이 슬픈 비가 내릴 때에는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때로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 날씨와도 같은 이 믿음 생활에 이 험난한 파도를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낸다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구원의 약속 멸류관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눈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면 이 화창한 봄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견디는 자들은 복이 있다 즉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이 상황 그렇죠? 이 컨디션으로 인해서 불평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이 만들어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시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연단이죠 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하는 것, 연단하는 것과 이 시험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연단하는, 훈련하는 신앙생활의 그 과정이 시험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도끼는 뜨고 네가 한번 잘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한번 보자 하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신앙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도중에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은 우리가 이겨내야 할 연단인 것이죠 그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냐 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것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나의 이익이 아니면 나의 불편함 때문에 받는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들 아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아 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기준에 안 맞고 그냥 내가 싫고 내가 불편해 하는 것 이라는 것이죠 그냥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나의 불편함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부풀려서 우리의 불편함이 커져서 이것이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날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게 태양이 사라졌기 때문인가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비가 오는 게 태양의 탓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비가 오는 게 태양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 믿음 생활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에 먹구름이 낄 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이 받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 요소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 또 이 욕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바로 알아야 할 것 또 아까와 비슷한 이치죠 우리가 이 욕심을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진 열정과 이 욕심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선한 의지를 가진 열정과 이 욕심은 무엇이 다릅니까? 이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열정은 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이 욕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죄가 되고 그 죄는 결국 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무엇이냐? 그 동기의 시작점에 결국엔 하나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써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받으면 결국엔 우리는 이 좋은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하나님이 아닌 그 위에 것이 아닌 이 내 내면의 이 욕심의 동기로부터 오는 것은 결국엔 죄를 낳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반대의 길인 영원한 사망의 길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더 우리가 이기적이 되고 더 쇄악해지고 더 죄를 짓게 되고 더 가지고 싶어지고 우리가 만족을 그럼 모르는 우리들인데 지금도 충분한데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더 가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만 쫓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디어 영적인 사망 즉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사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무엇인가 내가 계속해서 쫓아야 하는 것들만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쇄잔하게 하셨도다 파리하게 하셨도다 영혼은 약하게 쇄약하게 만드셨다 그들이 원하는 것 맛나와 매출하기 먹을 거 음식 다 줬지만 계속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더 맛있는 거 달라고 아 옛날에 애국의 생활이 좋았지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결국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곧 사망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아 속지 말라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죠 욕심을 욕심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욕심은 더 많은 욕심을 만들게 되죠 우리의 상처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덮으려고 또 다른 상처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상처를 덮으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르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원문으로 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only light can do that hate cannot drive out hate only love can do that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둠을 어둠으로 몰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오직 빚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hate, 증오는 증오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힘든 생활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더 많은 구절들 제가 지금 몇 개만 가져왔지만 더 많은 구절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역심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이 태양처럼 비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나는 날씨처럼 시시각각 변하고 변덕스러워도 늘 변함없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은혜력교의 송도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이렇듯 영적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이 예수님 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태양이 우리의 조건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기 전부터 이미 태양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부터 그 계신 홀로 계신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듯이 그렇죠 태양도 우리의 조건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날씨와 같아서 우리가 이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만 이 태양은 그 어떤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태양은 늘 우리로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 그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 앞으로 다가오는 믿음 생활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이겨내는 시험이 올지라도 주님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태양이죠 내일은 해가 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 태양과도 같이 늘 비춰주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늘 채워지는 그리하여 시험을 능히 이겨내어서 늘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부족한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견뎌내며 그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험한 이 세상을 견뎌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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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